이 연구의 목적은 예비 직업인인 간호대학생의 성찰학습과 친사회적 행동 간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학습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전국 대학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44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SPSS 26.0 및 AMOS 26.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찰학습은 학습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몰입도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성찰학습이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찰학습은 학습몰입을 매개로 친사회적 행동에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연구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성찰학습이 친사회적 행동을 발현하기 위해서 학습몰입이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실천적 지식이 중요한 간호대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공지식과 실무가 연계될 수 있는 성찰학습 환경에서 학습몰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인 맞춤형, 적응형 교육과 학습활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종합하면 간호대학생이 전문직업인이 되었을 때 환자들에게 친사회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차원에서 성찰학습을 장려하고 학습몰입 환경을 조성할 것을 재현합니다. 이 연구는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여 근무하게 될 예비 간호대학생의 친사회적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직업교육 차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는 강의 설계와 교수학습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고맙습니다.